일본군 외안부 피해자인 하상수 할머니입니다. 17살 때 일본군에 끌려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할머니는 해방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그리운 고국당을 밟았지만 병세가 나빠지면서 결국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피해 할머니는 36분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하상숙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향년 90세. 오늘 아침 9시 10분쯤 한매 친세상과 이별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 1928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17살 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중국의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중국에 정착한 할머니는 1999년에야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2003년에 처음 고국당을 다시 밟았습니다. 200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무회 전범 여성 국제법정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고 수요주폐에도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그렇게 나쁜 일한 거 아직도 안 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망해서 자족들 앞이도 말을 안 나옵니다. 딸이 있는 중국에서 머물던 할머니는 지난해 4월 넘어져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정부 지원으로 병상에 누운 채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성훈입니다.